상반기 최대 연휴인 독립기념일 연휴가 시작됐습니다. 3,800만 명이 여행을 떠났던 두 달 전 메모리얼 연휴보다 훨씬 많은 미 전역에서 모두 4,290만 명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대이동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. 오늘 LA국제공항은 한 해 중 가장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. 독립기념일을 전후로 5일 동안 최대 120만 명이 LA국제공항을 이용할 것이란 전망입니다. 지난해 110만 명보다 9.7% 늘어났습니다. 하루 평균 9만 대의 차량이 오가는 공항터미널은 오늘과 독립기념일 당일인 월요일 10만 대를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. 이스탄불 공항 테러 여파로 보안검색이 한층 더 강화된 만큼 공항당국은 이용객들에게 서둘러 올 것과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. 연휴 자동차 여행도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. 남가주 오토클럽은 지난해보다 1.3% 늘어난 남가주 300만 명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 중 80%인 240만 명이 자동차 여행을 떠납니다. 여행객 수가 늘어난 것은 조금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3달러를 밑도는 개솔린 가격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. 이는 지난해보다 평균 60센트, 그 전해보다 1달러 20센트나 낮은 가격입니다. 남가주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동차 여행지로는 샌디에고와 라스베이거스, 샌프란시스코와 요세미티 등이 꼽혔는데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요즘 같은 날씨에 타이어와 배터리 등 차량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. 오토클럽은 운전 도중 고장 등으로 인한 구조 요청이 미 전역 37만 대, 이 중 특히 남가주가 전체 18%에 달하는 6만 6천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.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.